투영! 화면에서 잘생기신 점을 하세요 가까이서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오늘 롯데소 1목수 팬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수관 부사 부사람들 핸드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학당 신분석의 그 지금 Tf때 그때도 N씨랑 신곡을 샀습니다 끝에서 뛰겠습니다 오늘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위로 올라갈 끝났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오늘 고마워 진짜로 강연을 응원해봅시다 자 여러분 롯데소 1목수 롯데소 1목수 화이팅! 자 우린 신곡을 함께하겠습니다 고마워 진짜로 강연을 응원합니다 콜비 곰 rais 자 여러분 롯데장 역시 레드페스티벌 함께 많이 즐겨주시고요 롯데이투브 네이식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